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의 윤삼호의 팀장입니다. 오늘 러블 기업은 3천당 제약이고요. 네 코드번호는 000250입니다. 현재 시각 1월 12일 2시 27분을 지나고 있고요. 전일에 이어서 3천당 제약에 대해서 리뷰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일주일에 한 2, 3회 정도 영상을 꾸준히 리뷰하고 있는 종목이고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기업적인 내용이나 아니면 뉴스플로우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있어서는 어느 정도 일정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어떤 이슈가 있지 않는 이상은 어느 정도 중첩이 되는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양해 부탁드리게 될 것 같고 사실 저 같은 경우에 매매 전략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최근에 조금 아쉬운 부분은 조금 힘이 없다. 힘이 없다라는 건데 어제 그래도 보니까 외국인들이 오랜만에 한 117억 정도를 매수를 기록을 했고요. 근데 다만 수급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결국에 지금 기관 외국인들이 잠깐 들어온 거죠.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또 개인들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들어왔었어요. 며칠 1월 8일부터 1월 4일 정도까지 계속 꾸준히 들어오다가 어제는 개인들이 조금 파랗고 기관은 계속해서 매도세를 일관하고 있는데 좀 수급적인 요인들이 좀 꼬여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좀 잘 풀어나간다고 하면은 다시 한 번 더 기대해 볼 만한 요소는 분명히 있다라는 관점에서 보고 있고요. 네. 일단 어제 이제 그 삼천당 제약 일단 저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이유가 뭐 저는 좀 역사를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역사라는 게 상당히 그 종목에 있어서 어떻게 가져와, 어떻게 어떤 역사를 보여줬는가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삼천당 제약이 그래도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죠. 1943년도에 설립이 되었고 어떻게 보면은 정말 전통이 깊은 제약주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 성장을 해왔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제가 옛날 1900년대에 태어난 것도 아니고 1900년대 초반, 중반, 이때 1900년대 말에 태어났으니까 제가 그러다 보니까 좀 뭐 옛날 역사까지는 알 수는 없어도 그런 흐름에 있어서 상장은 2000년도에 했죠. 2000년도에 하고 나서 이후에 주가가 걸어왔던 길 걸어왔던 길을 살펴보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실질적으로 그 결국에 뭐 주식이라는 거는 항상 우상향 한다. 결국에 들고 있으면은 몇 년 뒤에는 돈을 번다라는 얘기도 있긴 한데 그거는 삼성전자? 뭐 이런 현대차? 실질적으로 삼성전자입니다. 전자, 현대차. 현대차라고 보기에도 현대차 같은 경우에 최근에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은 일봉으로 한번 보시게 되면은 2012년도 이후에 2020년도까지 거의 8년 동안은 하락 추세였어요. 그리고 나서 최근에 하락 추세를 돌파하고 나서 탄력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거 어떻게 보면 지금 새로운 신고가를 쓴 거고 신고가를 쓴 거고 근데 이제 8년 동안 고생했다는 겁니다. 이 종목을 만약에 내가 고가에서 샀다라고 하면은 8년 동안은 고생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여기도 아 여기는 그래도 박스권이 되겠지 하면서 이제 박스권 하단에서 반등을 본 사람들도 다 물렸고 이후에 여기 박스권에서도 다시 한 번 더 물리고 여기서는 패닉셀이었겠죠. 근데 이제 삼성전자는 좀 느낌이 다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차트 같은 대기업이라고 하더라도 느낌이 이제 아 삼성 제약이네? 삼성전자 느낌이 많이 다르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역사를 보게 되면은 1985년도부터 꾸준히 계속해서 이제 이런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꾸준히 그 몇 년에 걸쳐서 그러니까 내가 존벌을 한다고 해도 어떤 종목에서 존벌을 하느냐 그거는 좀 느낌이 다르다라는 거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에 가는 주식이 더 간다라는 관점인데 근데 또 그렇지 않은 종목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뭐 제가 이 종목을 싫어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뭐 최근에 한진중공업 잘 살고 있죠. 근데 내가 2007년도에 한진중공업을 샀어. 그리고 나서 나는 주식이라는 거는 우상향에 대한 그런 믿음이 있으면 언젠가는 올라와. 근데 그렇지 않죠. 10몇 년 동안 13년, 14년 동안 계속해서 우하향에 대한 모멘텀이 작용을 하는 거죠. 지금 조금 올라오긴 했지만 아직도 추세가 반전이 안 됐어요.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진중공업을 싫어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굳이 저는 매수를 할 거라고 하면은 물려도 올라가는 주식에 물리자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삼천당 제약은 역사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때는 굳이 살 필요는 없었겠죠. 이때 이런 박스권에 있을 때는 굳이 살 필요는 없었겠지만 그 뒤에 어떤 하락 추세를 벗어났다라든지 이런 자리나 아니면은 이런 자리 이런 구간들의 이외에서는 사볼만 한다는 거죠. 근데 그 뒤로 주가가 흘러왔던 역사, 역사를 보게 되면은 계속해서 우상향 최근에도 이런 식으로 하락 추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면은 확장파도 확장이 되는 수렴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수렴이 발생이 됐겠죠. 주가가 이런 식으로 확장이 되면서 수렴이 되는 그런 흐름에 있어서 돌파하고 지지받았고 다시 한번 더 상승을 해준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휴임 자체가 삼천당 제약이 지금 당장은 좀 약하해 보일 수 있어도 전체적인 큰 그림에 있어서는 그렇게 걱정이 될 만한 종목은 아니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최근 모멘텀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2020년 11월 6일 이걸 한번 제가 얘기를 했었어요.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도 삼천당 제약이 해외 빅파마 글로벌 제약사와 아일리아 바이오 시밀러 판매 계약을 그러니까 작년이겠죠. 연내 타결을 목표로 삼았다. 머크사, 아일리아 바이오 시밀러 판매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런 것도 더 모멘텀이 되었고 그때 당시에는 작년도 11월 달에는 여기죠. 여기쯤에 있을 때는 이 종목이 코로나 치료제, 백신 관련해서 올라갈지도 몰랐어요. 올라갈지도 몰랐는데 올라가니까 그게 뉴스가 나온 거예요. 원래는 아일리아 바이오 시밀러나 아니면 S-PAS 그런 플랫폼을 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보는 과정은 코로나 제가 보는 과정은 코로나 백신이 아니라 코로나가 진정이 됐을 때는 기존에 못 갔던 코로나 백신 관련이나 아니면 치료제주들이 난리가 났었잖아요. 올해, 올해 아니 작년 작년 뭐 상반기, 하반기 코로나 백신, 그리고 치료제 뭐 예를 들면은 제넥신 뭐 셀트리온 지금 셀트리온도 난리겠죠. 지금 당장도 셀트리온 뭐 욕십자 종근당 그 중소형주로는 부강약품 뭐 그 밑에 유나이티드제약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그리고 제가 이 종목을 저는 이 종목이 코로나 백신주라서 한 게 아니라 코로나가 진정이 되었을 때는 그동안 못 갔던 종목들이 갈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왜 이게 뜬금없이 백신이 되어버린 거예요. 백신 관련주로 엮여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좀 약간 저 역시도 좀 당황스러웠고 헐, 뭐야 이게 그게 아니었어? 약간 저도 약간 그렇고 뭐 그랬었죠. 뭐 아시는 분들은 제 영상을 꾸준히 보셨던 분들은 더 잘 아시겠지만 네, 그러면서 이제 어제 제가 영상을 올려드리고 나서 많은 분이 또 시청도 해주시고 또 좋은 댓글도 이제 달아주셨어요. 많은 분들이 이제 양심? 저는 양심이라기보다는 저는 제 자신한테 솔직한 편입니다. 네, 왜냐하면은 제가 저는 솔직히 맞추면 되게 저는 기분이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저는 투자자가 아닌 투자자의 관점보다는 지금 투자자의 관점으로 보고 있는 건 맞는데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는 게 더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종목이 떨어지잖아요. 떨어지면은 반등 지점을 맞추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게 한 100원 차이 200원 차이 뭐 예를 들자면은 만 뭐 한 3만원짜리 주식이 한 2만원까지 조정을 받았어. 근데 내가 만 한 100원 만 100원에 여기서 반등할 겁니다. 네, 그리고 나서 만 100원 정도에서 반등을 해요. 그러면은 기분이 굉장히 좋아하는 트레이더 트레이더 같은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렇게 틀려버리게 되면은 제가 좌절을 해요. 제가 좀 많이 좌절을 합니다. 근데 그게 영상이 다 남기 때문에 제가 뭐 거짓말도 못합니다. 거짓말 할 생각도 없고요. 굳이 네, 그래도 많이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쁘게 삼천당 제약 저 예쁘게 봅니다. 네, 그리고 네 오늘 봐주신다니 감사드리고요. 네, 그리고 팔지 마세요. 팔면 올라갑니다. 두렵지만 기다리면 올라갈 거라 믿습니다. 팔지 마세요. 근데 예전 얘기를 하나만 해드릴게요.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무슨 일이 있었죠? 올해 3월달 4월달에 동학개미운동이라고 해서 삼성전자를 엄청나게 매수를 하는 동학개미운동이라고 해서 얘기가 나왔었죠? 네, 개인 네 근데 그리고 나서 삼성전자가 어떻게 되었죠? 안 움직였죠? 다른 종목들 코로나 관련주들만 움직이고 코로나 수혜주들만 움직이고 삼성전자가 안 움직였어요. 그때 당시에 언론 보도가 어떻게 되었냐면 삼성전자만 매수한 동학개미들 어떻게 하나 이렇게 욕을 먹었던 때가 있었죠. 별로 안 돼요. 시간도 한 7, 8월달 9월달 이때만 해도 삼성전자 안 움직였을 때 그런 얘기가 계속해서 나왔죠. 5만원, 6만원 사이에서 횡보할 때 네 근데 뭐 제가 생각하는 거는 결과적으로 올라가는데 결국에는 이게 한 달이 걸릴지 두 달이 걸릴지는 좀 더 사이클을 두고 봐야 된다는 거죠. 네 저는 올라갈 거를 믿습니다. 네 그리고 버텼습니다. 근데 못 버티는 분들이 이제 많아지죠. 만약에 시간이 횡보가 길어지면 많은 분들이 아마 종토방 가서 욕을 하시거나 이 쓰레기 종목 쓰레기 대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욕을 하거나 아니면 저 제 욕을 하시는 분들도 많아지겠죠. 뭐 예를 들자면 HLB를 제가 리뷰를 하는데 HLB를 보면은 1년 동안 행보를 했어요. 네 1년 동안 행보를 했는데 욕을 엄청나게 먹죠. 진양곤 회장님도 욕먹고 리뷰하는 저도 욕먹고 HLB도 욕먹고 네 왜 욕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욕을 하더라고요. 네 오늘 대부분의 제약발고 힘을 쓰지 못했다. 네 저는 뭐 못 올라가면 결국 저 욕할 겁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쵸 아까 여기 밑에 이거 좀 인상적이었는데 밑에 글에 팔면 올라갔나 공감 가네요. 근데 아이러니하게 안 팔면 내려가요. 흔드는 건 물량 잡으려고 흔드는 건데 개미들이 물량 안 내놓으면 세력들이 올릴까요? 확보해야 할 물량이 있을 텐데 그래서 장투가 됩니다. 물량 안 내놓은 개미들 때문에 지쳐서 떨어질 때까지 몇 달 몇 년씩 질질 끌면서 이게 삼성전자같이 동학개미운동이 몰려오면 모를까 근데 여러분들 지금 삼천전자가 올라가서 그렇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삼성전자 자 다른 종목들 이때 자 이날 이 횡보기간 동안 시제는 몇 배 올라가고 뭐 심풍제약은 몇 배 올라갔어요. 근데 삼성전자 여기 뭐야 박스권이야? 이러면서 답답해하던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그러고 나서 지금 조금 올랐다고 지금 이제 옛날 생각하는 거죠. 제 처음엔 욕 엄청나게 오지게 먹었습니다. 삼성전자 동학개미운동 그거 호재성 기사생 호재성도 없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그 언론사들이 욕을 했어요. 욕을 동학개미운동 때문에 너희들 때문에 못 올라간다. 개미들 때문에 근데 올라갈 때 되니까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몇 번 장투를 해봐서 아는데 진짜 죽을 맛이다. 그쵸. 장투라는 게 쉬운 게 아니죠. 장투가 어떤 사람은 일주일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삼일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일년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십년이 되기도 합니다. 진짜 장투라고 제가 생각하는 거는 10년 이상입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은 단타입니다. 삼천당제야 장부 해본다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단타예요. 단타. 단기 스윙 단기 스윙 정도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욕을 너무 많이 먹다보니까 결국엔 주가가 올라가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진짜 이 종목을 좀 오래하기 위해서는 저도 지치거든요. 약간 욕을 많이 먹게 되면 지치는데 아무튼 조금 좋은 흐름을 보여주길 좀 기대를 해보고 있는데 그러려면 1차적으로 시장이 반등을 해줘야 되고 시장이 반등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달러가 안정을 보여줘야 되겠죠.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달러가 어느정도 안정을 찾아야 된다. 달러가 생각보다 좀 최근에 한 2% 상승을 했어요. 1.7% 에서 2% 정도 저점에서 반등을 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신흥국 증시랑 달러랑은 반대예요. 신흥국 증시가 강하려면 달러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약세를 보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신흥국 증시가 약세를 보인다 라고 했을 때는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서 미증시가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돈이 몰립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좀 강세를 보이고 개별 종목들이 강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달러의 약세가 상당히 영향을 받았죠. 근데 실질적으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반등 구간에 대해서 얘기는 하지만 쉽사리 어느 구간이 반등이다 라고 말은 못 드리겠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한두 번 틀리면 거짓말이 되니까 조금 지금 당장 필요한 건 양봉이 되겠죠. 양봉이 발생이 되는 어디서 발생이 되는가 그거에 따라서 시장 참여자들이나 트레이더들은 해석을 달라지니까 나는 어떤 사람은 이런 상한가 같던 양봉의 시초가를 그래도 지켜주는 것 같아 그러면서 여기서 양봉이 발생이 되면 그래도 여기는 좀 지켜주면서 한번 베팅 해볼까 근데 지금 20일선이랑 5일선은 역배열이 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아마 올라가더라도 첫 번째 반등 세기를 보고 그 다음에 눌렸을 때 아마 잡아 들어가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조금 기다려야 되는 부분은 있죠. 지금 조금 그런 시그널이 발생이 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은 지켜볼 겁니다. 많은 사람은 지켜보겠지만 조금 기다렸다가 양봉 하나 정도는 발생이 얼마 정도의 강도로 발생이 되느냐를 지켜보지 않을까 라고 저는 좀 추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 3천당 제약에 대해서 좀 얘기를 간단하게 해봤고요. 어떻게 보면 주식 얘기이죠. 이상 항상 성공 투자를 기원하고요. 좀 반등이 빠르게 왔으면 좋겠는데 반등이 나와준다 라고 하면 또 덱도 이제 리뷰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요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갈 수 있는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화면 가운데 라이브로 깜빡깜빡하는 게 보이시죠. 그 밑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이 있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매일매일 저희 소장님께서 댓글로 리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1월 8일 1월 7일 그리고 오늘 1월 11일 이렇게 계속해서 매일 추천 도와드리고 있고요. 오늘의 추천 종목의 동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시 38분부터 댓글 리딩에 들어가신 걸 볼 수가 있고요. 주말 사이에 있었던 미증시에 대한 설명부터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까지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가지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9시가 되면요. 추천 종목이 나가게 되는데요. 종목명, 매수과, 1차 목표과, 손절과가 함께 제시가 됩니다. 오늘같은 경우에는요. UST라는 종목이 추천이 나왔고요. 현재가 670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과 6900원, 손절과 6450원으로 이제 대응합니다. 이렇게 목표과와 손절과가 같이 제시가 됩니다. 그랬을 때 주가가 상승하게 되어 목표과에 도달했을 때는 목표과에 도달했다고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하락하면 하락하게 되었다고 손절에 대한 리딩도 함께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무료 추천 지금 이 무료 추천 종목은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공개되어 있는 댓글 리딩이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오셔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도움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